Q. 미국에 가버려? 얘들아 우리 미국 가버려? 진짜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 우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이제 일본이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가버려 어떻게 우리? 월드와이드네 미국 가본적이었어? 요한신사도 없잖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해줄게 아끼고 아끼면 먹을 수 있는게 스테이크 더 아끼면 진짜 마술 산도 갈 수 있어 매직마운틴을 갈 수 있다 매직마운틴 놀이공원 그치 놀이공원 롯데월드랑 에버랜드를 그냥 넘어 버린거지 그러니까 매직마운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매직마운틴 매직성 근데 매직성 매직성 마운틴 산 잠깐만 근데 저희 지금 놀러가는거 아닌데 오락해주실건데 어 어 아 거라는 니가 사자마 갑자기 화이팅 갑자기 흥이 다 빌려 버렸어 화이팅 흥이 형 버리고 가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웃게 더 밝은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팍 보여드려야 더 잘하는 모습이 저희 요리할거나 빨래할거나 청소할거나 그런거 정해둔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청소랑 빨래랑 설거지랑 하고 그렇게 우리네 이제 하나 하나 솔직히 게임으로 정해둔거 아니에요? 정정당당 정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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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정정 그리고 역할 이렇게 정하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3,2,1 엠블이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미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수템 항상 한 번씩 쓸 수 있는 급하게 써야될 때 비니 이거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멤버들이 힘이 넘칠 수 있게 한 번씩 힘들 때 이거 딱 하나 먹으면 이제 끝나거든요 바로 포도당 포도당 캔 자 그다음 뭐냐 피부가 너무 소중해서 이제 마스크팩도 이렇게 이제 묶음으로 한 몇 개 가져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다음 여권 절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은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그 다음은 히 영수차례 렛츠GO 저도 귀여운 빨간색 비니 별로 안귀여워 같은데 털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다크 다크모드로 변화해서 이제 해야할 때 이거를 쓰고 다크모드가 뭐죠? 다크모드 그럼 표정 한번 보여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바로 뭐냐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르죠 바로 선글라스 아 나 선글라스 챙겼어야 했는데 선글라스 챙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가요? 네 어떤가요? 네 죄송합니다 안 어울리나요?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저희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이제 빨리 일단 짐을 싸야할 것 같습니다 세이터 엑스 히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짐을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링이랑 미국에서 사용할 악세사리 여기 끝내자 캐리어를 다 쌌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발할 때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 예 지금 숙소 바로 앞에 나와서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 맞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 좀 이따 지하철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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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항철도 타는데 공항철도 타는데 여기에서 좀 오래 걸려요 이천원 얼마나 오래 걸리죠? 40분 50분 왜요? 저희는 바다를 아마 건너죠 바다를 건너진 않습니다 바다를 건너진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죠 그렇습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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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색한 미소 두둔 줄무하고 있죠 안녕 저희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에 타는데 정말 지금 진정이 됩니다 막 사보니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러분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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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그럼 저희 비행기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안녕 안녕 하늘 비행기입니다 지금 이제 밥을 받았는데 뭐 받았죠? 돼지고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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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바로 요스애젤라 숙소 가이드 가이드 여기에요 어떤 숙소인데? 우리집으로 와 놀러와 놀러와 이제 저희 숙소를 한번 염탐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부터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화장실. 깨끗해. 다음, 첫 번째 방. 아, 뭐야 이거? 자, 여기. 와, 이렇게 침대 하나 있고요. 오, 진짜 맛있어요, 지하 1층. 자, 지하 1층, 여기 바다가 이제 귀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오. 예. 고. 저의 친구들. 대박. 여기 대박이래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자, 이렇게. 2층. 이제 올라가봅시다. 지하 1층 이렇게 있었고. 자, 2층도 있습니다. 2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약간. 여기 슈퍼 자리 아닌가요? 여기 나쁘지 않은데? 오, 야, 여기 이렇게. 2층. 오, 나 여기서 자고 싶다. 자, 여기 2명이 있어요. 뭔데요? 이제 방을 정해야 돼요. 들어와서, 우리 방을 차지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예. 우리 방이야. 우리 방으로 원래 2명에서 가기로 했었는데, 원래 음식 담당 2명 있죠? 2명? 2명. 원래 2명에서 가기로 했는데, 그냥 저희가 들 것도 많고 하니까 다 같이. 맞아요. 저희 의리가 있잖아요. 일단 빠르게 일단 고르고, 다른 것들 할게 많으니까. 일단 먼저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Let's go. 가자. Let's go. 트윙클 이거 진짜 유경한 거 아니야? 펌킨 맛이야. 이것도 여기 펌킨 파이, 여기도 펌킨. 여기도 펌킨. 펌킨 파이 근데 조금 안 좋긴 하나. 그러면 더 찾아보고 저희 일까요? 잠깐 한번 더 찾아보자. 네. 근데 트윙클이 다른 맛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먹고 싶다. 한 번 찾아보라 말고 가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나 너무 사고 싶어. 드디어 트윙클, 트윙클이 찾았는데요. 제대로 한번 보시죠. 저희가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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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했던. 트윙클, 트윙클. 트윙키스. 컴온. 패밀리 두 개. 그냥 이거. 딩덩. 여기 마트를 살까? 안 돼요. 매직 마운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매직 마운틴 가야 돼요. 아 내가 마술 해줄게 그냥 산에서. 아 내가 한국 가수 산에서 그냥 매직 해줄게. 내가 그냥 보여줘. 휴대폰 사라집니다. 5, 6, 7, 8. 오케이. 합리적 소비. 매직 마운틴. 이게 두 개 사자. 우리 매직 마운틴 못 간다. 짜잔. 저희 장보고 나왔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명탐점의 눈에 이거 뭐야. 아 너무 맛있더라구. 혼자 12개 먹었어요. 돼지입니다. 돼지. 일단 가볼까요? 아니면. 아 무슨 헤러스프레이 되는 거 같대. 오. 맛있겠네요. 비주얼. 이거 비주얼이 그냥 그거야. 아니 냉동이야. 이거 순두부 찌개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대로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면 믿고 5분 뒤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와보시죠 그때도 순두부찌개 같으면 그때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5분 뒤에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주얼이 나오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지금 비주얼이 좀 더 나오고 있어요 5분 지났는데요 살짝 심각끼네요 나도 먹어볼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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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죽어 이게 그 너가 진짜 맛있게 만들었다 그 리조또 그냥 통화해서 리조또네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그냥 맛있다 우리 와 아 야 진짜 맛있어 와 아 근데 음 우리 밥 먹고 있는 그 촬영 나간 렉스랑 히씨는 밥 먹은 나가서 우리끼리 먹어 그냥 나가서 둘이 맛있는 거 먹지 않을까요? 안녕 여기 보면 햄버거 나왔는데 저희가 참지 못하고 좀 먹다가 중간에 켰습니다 이게 인앤다운서에서 가장 유명한 더블 버거 더블 버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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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감자튀김과 이 밀크쉐이크를 같이 먹는게 음 유명하다고 해서 밀크쉐이크를 시켰습니다 콜라들 역시 MG 이게 바로 MG죠 맛있게 먹고 형들한테 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요 잠깐만요 좀 이따 다 먹고 맛있게 할게요 안녕 안녕 다시 숙소로 들어가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늦었을걸 네 날씨도 너무 춥고 빨리 들어가서 씻고 침대에 눕고 싶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기념으로 이거 쓰고 가겠습니다 쓰고 가겠습니다 있는지 몰랐어 맥앤치즈 파이터 맥앤치즈 종이 학원 다 마셨고 종이 학원 띵동 호호스 호호스 디디 아 좀 더 호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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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스